맨날 맨날 둘이 같이 노래요 언제 시각 시간이 안 보이는데? 시간이 현재 시각 아 진짜 어떡해 거의 자정이 가까이 된 11시 52분에 이곳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? 여긴 어디일까요? 일단 아이쿠 이게 어디냐면 어 저기 이래요 하이 야 몰라 언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니가 뭐라고 할까봐 내 자리 여기야? 어 안녕 뭐야?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? 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? 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처음에 딱 먹었는데 쇼핑백 이렇게 묻은 거야 바지에 이거 오빠 이거 뭐냐? 안 말할지 민망해 공그레츄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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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 PPL PPL 대박 나를 안 줘? 여기 언니 이거 작아줘 짠 이렇게 하는 거야 혜림? 응 이거 내 손이 내 손이 넣어서 알게는 전에 아니까?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? 너한테 알지? 딱 맞는 거 같은데? 얘는 지금 맵다 그래갖고 나 같은 거였거든? 매운 걸 먹었나보다 그런 매운 닭발 있잖아 하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 아 당첨? 짜네 안 들었지 나 여기서 안 들으니까 이거 하자마자 이거 먹고 어디가?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밤새 먹는 거야 아 오케이 밤산? 밤새 밤샷? 너랑 너랑 땡기는 거고 보통은 먹었어 안 먹고 오빠랑 영화를 봤는데 내 몫이다 둘이 팝콘아시 시켜서 맞추시는 거야 뭐 먹었어? 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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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회에서 뭐야 음 맵네 맵다 빨리 스파이터 말아 빨리 스파이터 말아 스파이터 말아 스파이터 말아 언니 스파이터 말아 너 밖으로 타는 거야 일단 얘기하자 왜 별거래 대해서 얘기하자 리뷰 하나씩 다 얘기하자 집이셨다 밥 잘 평이라 영태 살아 지금 얘기하자 나 이만큼 먹었는데 아까 먹었어 왜 오늘 이거를 제한테 언니 안 먹을 거야 아니 어때 아 언니 안 먹을 거야 먹어볼래 그래서 맛있었거든 응 아 안 먹는 거 하나 더 시키라고 하나 더 시키라고 그냥 맛만 보자 응 그냥 앉아서 백분산에 앉아가지고 당발 순한 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순한 걸로만요 예 순한 걸로만 하나 주세요 네 네 이미지 하루일날 세종이랑 상해 해볼까요 그리고 재생님이 한 명을 안 해볼까 너무 자주 입었는데 투샵 응 아니 너네 보고 싶은 거 나 아무거나 한 거 없잖아 나도 쓸 수도 있을까? 영화 보는 게 영화 나오는 거 아니지 나 계속 게임 먹으러 가는 거 야 아니 이거 100% 나온다 야 언니 한 번 더 해줘 이거 나온다 잘한다 어디 하는 거야? 한다 나온다 뵙고 나온다 하지 하나 둘 썸네일 각 진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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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날 언니는 주로 갈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 애기가 뭐래 이 사람도 뭐야 상방이야? 매일매일 좋아하던 거 아니에요? 자기 얼굴 보고 있어 그냥 왜? 상한 사람 처음 해봐서 그래 꺼야지 이제 먹은 건 아니고 그냥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얘네네 이거 어디다 그건 예쁜데 어머 어딘데요 물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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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 옷 오늘 넣어 받은 건데 오늘 여기로 넣을게 좁지 않아? 써봐 언니 그거 에센스인가? 에센스랑 크림인가? 그럴 거야 아마 은혜 고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고생하셨다 쥐 무서운데 근데 내 차 어딨어? 내 차가 어딨지? 오늘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언제까지? 몇 시에 갈 수 있어 집에? 못가 출근하는 사람 다 혼자야 진짜? 믿을 수 없다 아 진짜 싫어 한 번 다시 말자 자사 보러 여주인공 메이크업 저 핀플로우가 눈 보였어 핀플로우 짱 무서워 응 여기 앉아 인절미 키위주스 먹어야지 키위주스 키위주스 엄청 오래하고 평소 여기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은데 평일에 사람이 없어 우리 오빠 원래 한 수상만 지금은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근데 평일에 여기까지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저요? 저요? 나는 왜 안 줘 너무 안 시켰다 다 먹다 키위가 어때? 키위 따라와도 끝 맛있어 두리같이 두레유 나와? 이것도 나와? 나오는데 응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거 하지마 맛있다 맛있다 귀여워 콕콕하니까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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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이라고 맛있다 얘도 예의 아이스크림인가? 아닌데 얘는 바닐라인데 사람들이 paying 간식이 어른들 보다는 맛 고소해도…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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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한 지 신입 감사합니다.